으 불송 예 철석 부흐라 으 쏘 테이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순 언니 모순 언니 지난주에 왔나? 사태 아까? 지난주에 왔어? 예 시간처럼 뭐 아는데 살지 않게 마시오 아 예 지혜 도리 지혜 도리는 지혜 도리는 아 좀 떨어지만 또 유튜브 보는 사람들 놀랬다고 지혜 도리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지금 그 대학 수시모집 수시모집 알아요 지금 막 한참이거든 그래서 예고 콩쿠르 나가는 애들 이거 뭐지 봐주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수시모집 때문에 굉장히 아프대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이런경우는 이제 봐주는거지 왜 모르는지 자세하게 아 우리 저 뭐야 전에 친구님 집에 일하러 갔다가 뭐라카더라 뭐라고 우리 와이프가 상도쌤 가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했대 보통 아빠들은 상도쌤 가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님이 집에서 잘 살아나봐 상도쌤 가기 너무 좋은다라는거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물하면 좋을게 드디어 정말 아 도약비 장기니? 도약비 장기니 어디 갔지? 오늘 안 왔어요. 곧 잘린다 켜라. 서연이니? 네. 행복한 낙이니? 이 지난주에 다녔지? 내 지면을 속였나 했지? 다음주에 다녔지? 코코님? 누가 대출하나? 강조고맙님? 네. 민니리미님? 네. 민니리미님도 내기고. 어제 내 카페 글 쓴거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정답님? 네. 거북이님? 네. 마이크 좀 해주세요. 정현정님? 네. 찬성원님? 네. 어딨어? 네. 정현정님? 네. 이성민님? 네. 정현정님? 네. 정현정님? 네. 정현정님? 네. 예 아 딸샘 먹니 예 뭘 채워 쪼 예 도전 학교 장례를 가보였어요 이랬어 핵심이 4 4 제 대글스 나게 4 참석 횟수가 제작 아 진짜 마음을 항상 와 있는 것 같으므로 탁 ones 뭐 인형이 맑겠다 수 라고 내무고 nawet and 얘가 miss 상황 으 아 채 interim 1 bud 소shirt 에 항암치로 한다는 그 엄마가 포티세요 이 세십개까지 거 IDs 때 뽑으셔요 포 프리라고 올라 4가지 로부터 자유롭다 포 프리 계란하고 뭐 두부하고 국내물하고 뭐라 그 분이 그 저 후원해 가지고 세바시스카 김창욱 교수라고 몰라 김창욱 교수로 아 그래 이청에서 그분 후 그 포 프리 라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동생 강의 330 며태를 진행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피어로드 라는 엄마가 그 279 다이들 때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우리가 일을 만나고 나서 다 끊어져요 그 지난주에 와서 이제 저한테 말하기를 여러 가지 안되면 더 좋은 강의를 발견하고 떠난 줄 알아라 하더라 나뭇잎잎 자체가 이 두 번 계속 안나오는 같은 방문하시면 10시 7일 아 악물쩍이 거세요 다른 교육이 싸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뭐 정확한 거 어 시험장 오디션 중장 4 언제까지 이미 적다고를 애가 2 뭐 너무 믿음 아 아 나온 님은 내가 한 번도 못 본 분이죠 으 비룡 님 언제까지는 댓글 달아서 안달아서 왜 온몬데 엔조 엔조의 가요 아가스윙 님 알았어 크리스탈 해피걸림 해피걸림도 지금 지난주 안오고 이번주도 안오지 꿈꾸는 가인 님 지난주 왔어요 안왔어요 못왔어요 으 아 천날로 빠져나갔다 써 미소지음 님 어디 있어요 1학년 전부 다 김소희 님 어디서 미나 25 예 멀리서 잘 오신다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체로 이 무엇이 바로 왜 아 아 아 아 캐럿을 안님 이게 무슨 뜻인고 싶어 가지고 네이버 구글 다 검색해 봤어요 아 근데 전부 검색 결과 없습니다 야 웬만한 노타 도 다 검색 결과 있거든요 예 예 란하고 섞었다고 하여 예 이 양이구나 근데 어디서 좀 본 것 같다 아니죠 예 예 그리고 바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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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꿀 줄 몰라서 이건 아이디아 대한민국이거든요 알아야 보인다 우기 단밀밤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고 않았지 한 번 하고 않았다고 이번에 다는 바로 지울라 캣히면은 감동처럼 뭐래 어디 고산 이쪽에 살아요 아 반영 아 그 행복한 나날인가 그 아파트 아름다운 나날 아이고 멀리서 오신다 그래도 유로도로 타고 오면 한 30분 하면 오죠 터널 터널로 이래 안하여 맞아요 난 학교 강의 갈 때 30분 만에 가는데 어딜이 될 뻔님 어디 있어 재작년에 신당초 강의를 들었어요 작년에 안갔거든 근데 다 조사해보고 하는데 2015년에 가입했다고 맞죠 그니까 그때 신당초 강의가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같은데 언제까지 이거 언제다 오늘 10시 25분이다 아ossa 자 출석 안부름은 손 들어 봐요 출석 안부름 뭐 전SA 어디에 댓글 닫아 여기 다 알았다고 그럼 f 눌러볼께요 혹시 anyone 센터 시울사랑 이 사이에 언제 이름 많이 달아났어 다섯 명이 방금 달아났어 은정씨는 행복은 여기니까 같이 왔어요 네 제가 보시고 왔어요 오 잘했어 출석 안 부르면 없죠 이번 주에 내 숙제 하나 낼게요 왜? 안 하면 안 오면 돼 잠수네 영어나 엄마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요 이거 우리 10편 139편님이 부산에 사는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하고 연결된 분에게 대해서 댓글 달았어요 이 10편 139편님은 잠수네 영어를 엄청 빡시게 했거든 그래서 아주 고수예요 우리 캠프 같은 데 가보면 밤잠 안 자고 막 엄마들한테 조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병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분 댓글 하면 이거 댓글이라기보다는 논문이야 논문 상당히 한 사람을 대상으로 뭐 한 심화 과정 정도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엄마 병원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이거 그리고 엄마 병원을 하다가 혹시 궁금하면 이분을 부르면서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분이 댓글을 달거든요 지금 애가 6학년인데 지금 이제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큐온 전화 우리 모기님보다 오히려 더 현장감이 살아있죠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제가 최신 글 중에 하나 내가 퍼다 날랐는데 딸을 보내면 제스펀인 이걸 있죠 아니 이 명문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댓글 하나도 안 단다 오늘 숙제는 이 글에 댓글 달기예요 제가 몇 개 말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 댓글 달아봐요 이거 저보다 1년 이제 선배인데 이 분이 이제 자기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사시거든요 언젠가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특강 한번 시킬 생각인데 제가 처음 이렇게 34살 때 우리 지금 스승을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교회에 할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처음 34살 때 이제 좀 사랑받아보는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이래 가지고 좋아했는데 딱 와 보니까 나보다 좀 더 일찍 온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거라 교회 누나들이 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너무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키도 크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열등감을 막 느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내가 온 지 한 1, 2년 만에 이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 이제 내가 사랑을 받겠구나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계속 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때 그 사람 내가 이분 캐나다로 이민 가고 나서 만세 부른 사람 정말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불리고요 신학대학 와서 목사인데 너무 깊고 마음이 깊고 아름답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꼭 우리 인문학 특가감 시키려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할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쓴 거예요 큰 딸이 우리 애하고 동갑 한 살 많은가 이런데 이제 이번에 하여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취직하게 돼가지고 그 딸을 이제 미국으로 떠나보내게 됐죠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한 글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끄집어내서 글을 썼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고 혹시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마음이 동아시는 분은 짧게라도 댓글을 좀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포다 나르는 건 그냥 포다 나르겠어요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포다 나르거든 근데 관심이 없더라 또 하나 추천하는 게 있는데요 자 어디지? 살며 사랑하는가? 여기인가? 이거 이거 엄마와 생수 우리 모기님 딸이 쓴 글 모기님 딸이 이제 같이 스무 살인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초청돼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서 누운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스무 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는가 싶어서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교회 생활이라는 잡지에도 실렸고요 그래서 제가 포다 날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엄마 마음을 깊이 아는 아이로 자라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동영상 하나 포다 날랐는데 이거 어디 있지? 실만한 물가 있구나 실만한 물가는 주로 이제 제가 다니는 이 교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중적인 감정이나 고백들 종교적인 것 말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것들만 제가 이제 주로 포다 날랐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나 사랑을 다 고백하는 그런 이제 특별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동영상이에요 제가 강의 때 자주 말하는 평생을 그 저울증을 앓고 있어서 평생을 정신과 약을 먹고 사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 얘가 고등학교 때 상세상 다녔는데 상세상 다닐 때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그 들어 보면 그 기적이죠 담임선생님이 이제 3학년 언니들을 3학년 언니들이 이제 이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그 3학년 언니들이 이 선생님 교회에 간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 차에 성경차에 타고 오려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땡깡을 부린 거라 아무도 자기를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자리에 없다고 언니들이 냉정하게 말하니까 얘가 트렁크를 타고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동영상 봐요 제가 지금 방금 4개인가 3개 추천했죠 그 밑에 그런요 제 스승이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훈련받으러 갔는데 군대 훈련받으러 간 군의관이 몇 달로 훈련받지 6개월인가 하여튼 몇 달 훈련을 받고 이제 퇴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퇴소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여기 이제 쓴 거죠 우리 엄마들이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해 있고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을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에 관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 중에서 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면 댓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을 안 하면요 애한테 절대로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엄마는 너를 언제까지는 사랑한다 이런 말 쉽지 않죠 해보니까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쑥스럽고 막 낯간지럽고 막 소름 돋고 하긴 하지만 이걸 자꾸 해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이걸 배운 거죠 제 스승에게서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 우리는 내가 마음을 표현하면 약점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당신 너무 고마워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저기 혹시 너무 지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죠 당신은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 말 못하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또 내가 아이 키우면서 수고하는 공로는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막 이러쳐요 쉽지 않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게 생긴 마음을 마음이라는 건요 늘 있는 게 아니고 창조되는 거거든요 마음은 어떤 대상을 만나면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했는데 운전하다가 어떤 놈이 끼 들잖아 그러면 막 분노라는 게 창조되죠 그래서 막 욕하게 돼요 이런 거라니까 마음이라는 게 늘 뭐 일관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창조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해보고 하는 거죠 이런 글들을 읽거나 하면서 내게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글 잘 쓸 생각하지 마요 내가 엄마도 보니까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운영자니까 엄마들 대화명을 클릭하면요 지금까지 썼던 글보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누구 해보고 자 우리 최근에 어제 썼던 상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이거 하면 보자 미니리미니엘도 있어요 여기 제답지로 앉았죠 자 딱 클릭하잖아요 작성 글보기가 있죠 작성 글보기 딱 누르면 지금까지 방문을 242회 했다고 나오죠 총 게시물이 4개예요 총 댓글이 11개예요 자 총 게시물이 4개인데 여기 두 개밖에 없죠 작성 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두 개는 지웠다는 뜻이거든 벨 들면 댓글 11개라고 했어요 작성은 댓글 자 다섯 개밖에 없죠 여섯 개는 지워졌다는 뜻이죠 미니리미니엘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엄마들이 보면 썼다가 지워 쑥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이 글에 내가 이런 걸 댓글로 달아도 되나 가고 전화 모기님이 다는 댓글을 보니까 내가 다는 댓글은 댓글 같지도 않고 막 엔드름 이런 마음이 들고 위축되잖아요 그래 자꾸 지운다니까 아니 그럼 하루 이틀에 처음부터 내하고 같은 수준의 댓글 달 수 있으면 그럼 난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인 생명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겨우 이런 말을 조금 듣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조금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맞는 댓글이 있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댓글이에요 우리 애기들이 가 태어났잖아요 그때 그 아이에게 맞는 움직임이 있어 오마리도 있고 뭐 있죠 그러면 그건 너무 기뻐하죠 어른들이 안 그래요? 근데 다섯 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 그 나이대로의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 있다고요 제가 말을 제대로 설득 있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댓글을 판단하면 안 돼 내가 마음 어떤 글을 읽고 어떤 강의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내게 생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댓글이고 그때 가장 진실하다니까 이걸 뭐 수정하고 뭐 이렇게 사다 보면 이제 개판되는 거라 understand? 이 뭐 지구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부 선악과 때문에 옳고 그름 때문이에요 남과 자꾸 나를 비교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아침에 참 되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연습 좀 하려고 연습 그래야 좀 카페도 활성화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그 이렇게 잘 볼 수 있죠 왜 엄마들이 애기들 키울 때 애기들의 다양한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고 어휘도 달라지고 또 아플 때는 막 땡깡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뭐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깊이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석 부르면서 제껏 단 사람과 안 단 사람을 내가 구분하려고 아니 공짜로 강의를 몇 년씩 들으면서 지금 댓글도 한 번도 안 다는 것들 그것들이에요 분들은 뭐야 도대체 아무리 공짜지만 저도 가끔씩 용기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사실은요 매일 격려가 필요해요 저는 뭐 하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뭐 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카고 뭐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면 안 돼 매일 매일 그래 저도 용기가 난다니까요 오늘 내 용기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못하는 거지 어제 강의하러 갔다가 어제가 그저께인가 수요일날 저 성석여자표 신당 초등학교로 갔어 거기 갔더니 그 뭐죠 뭐라카노 뭐 다문화가정 그 학교 구성원들의 가정의 40%가 다문화가정이래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엄마들은 이제 우리말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학부모 영양광연수에 거의 오지도 않는데 손들어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있다고 우주백 출신 한 분이 있어요 다문화가정의 40%라는 말은 그 전부 성성구단에 다니면서 일하러 다니거나 먹고살기 어렵고 이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참석한 엄마들이 생각보다는 오기는 많이 왔어 또 한 학년에 두 학급씩 밖에 없는 미니 학교인데 시청각실이 제법 보셨어요 근데 신당촌에게 엄마 있지 아니 내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엄마들이 너무 얼굴이 어둡고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오면서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죽고 싶더라니까 하기 싫다라고 내 잊지 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로 그래서 괜히 모개님한테 내가 계속 짜증내고 막 저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 용기가 난다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은 용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우리 카페를 폐시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눈치 못했지 내 카페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웠다니까 모든 폴더를 다 지우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 이거 안할 거야 그러면서 내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근데 하루도 안 지나가 모개님이 그대로 벗고 시켜놨잖아 백업 해놨다가 어느날 우리 없을지도 몰라 계속 무관심하고 이러면 겁주는 거예요 야 자 오늘은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학 때마다 캠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한번씩 인문학기행을 cares 이번 가을 인문학기행은 함양 상림 경상남도 함양에 가면 조선시대에 조성된 인공숲이 있어요 자연적인 숲이나 상림을 몰라? 유명한데 우리 와이프는요 심심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숲이죠 인공숲 조선시대에 누가 거기 와서 조성했다는데 아주 유명한 숲이에요 상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공원으로 지정돼서 상림공원이라고도 불러요 함양 상림하면 유명한데 하여튼 가보면 알아요 굉장히 넓고 이런데 정말 아름다운 조경 함양 상림하고 상림 주차장 바로 옆에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도 가서 해설하시는 분들의 해설도 듣고 상림공원에서 놀고 도시락도 까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데 날짜는 원래 제가 1학기 때 공지하기를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하루 앞당기기로 했어요 10월 마지막 토요일날 못 오시는 엄마들이 몇 분이 있고 해가지고 10월 21일 토요일로 아마 곧 제가 이제 카페에 공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없으신 분들은 이제 버스 신청을 하면 버스 대전해서 시간은 여기서 운전해서 가면 1시간 15분 내비해서 1시간 15분 가깝죠 오늘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책은 열렬한 문 비룡소에서 나왔어요 비룡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린이 그림책 시장에서는 거의 1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출판대기업 민음사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룡소에서 나온 지식 그림책이에요 보통 제가 지식 그림책은 잘 안하는데 열렬한 문이라고요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도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수록도서라고 해서 그것만 읽고 이래서는 안되고 그것보다 수백배 수천배 책을 읽어야 하죠 교과서에 수록된 그 해봐야 아주 극히 일부만 인용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으면 내가 수록된 도서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독해력이 자라나서 어떤 책이 교과서에 인용되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나 독해가 쉬워질 수 있도록 충분한 책 읽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떤 학습지보다도 더 탁월하고 효과적인 아이 기력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관찰해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만 목 터지락하고 엄마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책도 안 읽어주고 저하고 책보수업하러 보내는 엄마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책값 아깝다고 책도 안 사보내는 엄마들도 있고 아예 사지도 않는 엄마들도 있더라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카트다이를 좀 낮추려고 엄마들 맨날 뭐라카고 있기도 피곤하고요 우리 단톡방에 맨날 책 사보내라카고 뭐 정신 차리라카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 해도 안 되면 이건 제가 잘못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이것도 아무도 풀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은 그건 선생이 잘못된 거라 틀린 애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책만 읽을 해도 안 읽으면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낮춰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책보시나 수업을 할 때나 엄마들한테 소개할 때도 가급적이면 교과서 수록도 서라도 내가 이거라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려고 이수진이라는 작가인데 우리나라 작가예요 이분은 유명하죠 알는 거 모르겠네요 한국인 최초로 뭐지? 이탈리아 볼류나에서 열리는 라가치상 있죠 미국에는 칼데콧이 있다고 했어요 영국에는 게이트그리너의상 독일에는 독일 아동문학상 일본에는 무슨상 이런 식으로 다 국가마다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나라들의 어린이책 특히 그림책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탈리아 볼류나에서 그림책 페스티벌을 해요 이제 여기는 개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가들도 많이 나가죠 그중에 라가치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일러스트도 있고 논픽션도 있고 하여튼 창작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데 그중에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상이 하나 있어요 그 상에 이 여자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하여튼 대상을 받았나? 못 받았나? 노미네이터 됐다가 아슬아슬하게 2등했나면 하여튼 제 기억에 그런데 그분이 이수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림을 그린 과학 관련 책들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비룡소에서 지금 6권 냈네요 과학의 씨앗 시리즈라고 해서 그중에 한 권이 이거예요 1번 11한 권 여기 보면 제가 다음 달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책버스업을 하려고 하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종이 한 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종이 한 장으로 종이 접기도 하고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비행기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저도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그런 좋은 책들을 내고 있어요 과학 그림책이지만 단순히 막 이렇게 단순한 지식을 제공하는 이런 그런 전집요학은 다루고요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정말 간단한 그림책인데 그 위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문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있죠 빗장을 풀고 끼이게 여는 문 이 보통 전원주택 같은 데 가면 이런 형태의 문이 많죠 우리 목사님 가창에 집 있는데 꼭 이런 나무 대문이에요 이렇게 낮고 걸어놨는데 이것만 딱 손 넘겨서 제껴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문이죠 빗장을 풀고 끼이게 여는 문 손잡이를 딸깍 들어올리고 여는 문 차르륵차르륵 밀어올려 여는 문 빙빙 돌아가는 문 빙빙 돌아가는 문 밀면 쑥 열리는 문 내가 앞에 서면 스르륵 열리는 문 열쇠 꽂고 착각 돌려여는 문 열쇠 꽂고 착각 돌려여는 문 손잡이 잡고 빙글돌려 여는 문 옆으로 쭉 밀면 열리는 문 옆으로 쭉 밀면 열리는 문 두 손으로 잡고 당기면 쭉 열리는 문 문 문 여기도 문 저기도 문 열고 싶어 정말 간단하죠 이게 5학년 책이 실렸다니까 빗장문 자동차 문 셔터 회전문 여다지문 자동문 잠겨있는 문 둥근 손잡이가 달린 문 미다지문 냉장고문 아이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 그 여러가지 이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접하게 노출되게 되잖아요 여러가지 환경도 만나고 있는데 자 이런 책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것들 추출해 내는 힘 이런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런 분이죠 그 일상에서 문 이라는 것에 이렇게 주목해 가지고 그걸 모티프로 해서 이 그림책 하나를 창조해 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흔히 보이는 어떤 것들도 공통점을 가지고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김춘수의 시 예를 들면 김춘수의 시 꽃이라고 있잖아요 꽃 꽃하는 말은요 누가 이제 조어 했는지 모르지만 들판에 나가거나 산에 가면 수많은 꽃들이 있죠 근데 이 꽃들은 다 공통적인 어떤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색깔이 아름답다든지 잎이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꽃이라고 누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여행지에 가서 어떤 생겨난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게 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 그렇죠 내게 실제가 있기 때문에 꽃에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다양한 이렇게 종류의 탁자 이런 것도 있어요 수많은 탁자도 있고 2조 시대 안전벨이 탁자부터 해서 요즘 쓰고 있는 고급스러운 탁자 앉아있는 땅바닥에 앉아있네 의자 없어? 미안해 죽겠네요 내가 더 도움되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네발 달리고 납작한 이렇게 위가 납작하고 네발 달려있는 이런게 있어요 이런걸 공통적으로 탁자 또는 책상 영어로 테이블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생김새 모양은 다르더라도 어떤 외국에 나가서 내가 처음 보는 가구를 만나도 이게 아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거죠 이런게 중요한데 이걸 보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옛날에 2500경제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있거든요 플라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는데 세계는 둘로 되어 있다 뭐라고요? 현상계와 이대하게 현상계는 뭐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죠? 이게 현상계라고 하죠 근데 플라톤이 놀랍게도 이 현상계에 넘어있는 이대하게라는게 있다는 거에요 이걸 잘 하면서 근데 꽃을 예로 들고 책상을 예로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죠 이걸 이대아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아는 세계 이걸 이대아라고 불렀어요 저는 뭐 플라톤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더 이상 깊이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애들 아플 때를 예로 들면 애들 아플 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열이 난다든지 고챈다든지 운다든지 짜증부린다 이런거 있죠 이건 현상이죠 현상 증상이 증상 그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들은 청진하고 뭐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사진도 찍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뭘 알아내죠 뭘 알아네요 이 증상의 원인을 알아내는거야 모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있는거죠 본질과 현상 이런 말이 있죠 내용과 형식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이게 그런 말을 하는거죠 또 뭐가 있지 성경에 나오는 말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게 있어요 영광과 광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어떤 큰 영광 빛으로 말합시다 빛이 있는데 발전소에 가면 전기가 있죠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날 때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전기가 나타날 때는 동력으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정부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거나 이런거죠 빛을 보고 우리는 빛밖에 못 보지만 사실은 더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거죠 실존하는 전기 이런게 있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데 저는 물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주 간단하고 짧은 초등학교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가지 다양한 문 이 이야기는 물리적인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해봤어요 문이 뭔가 돈 많이 벌면 노트북 속도 빠른걸 꼭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문하고 네이버 검색해보니까요 이런거 검색해봐요? 대답을 안하네 여기 4개의 뜻이 있죠? 노트북 어디서 난거지? 아니 현수가 어? 네가 우리가 산거야? 형편이 이래 어렵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진짜? 어이씨 진짜 더 없네 더 뭐 되는게 없어 동기가 이것도 지금 안되고 있고 뭘 네이버 1번하고 4번을 읽어봐라 난 다음 쓰는데 아니 누가 포탈을 다음을 쓴데 미치겠네 내가 그만큼 캐도 다음은 카페나 쓰고 검색은 네이버지 사진은 구글에서 검색하고 사진은 구글에서 검색하고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큰일 났는데 이거 1번 됐다 됐다 이제 아 하하하하 네이버에서 이제 동기가 끝났어요 네이버에서 문 검색하니까 네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한테 의미 있는게 두가지에요 1번과 4번인데 어 물리적 의미란 말은 제가 붙였어요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위하여 튀어 놓은 곳 또는 그곳에 달아놓고 여답게 만든 시설 이걸 문이라는게 물리적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리적인 말 또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지만 이제 네번째 문이라는 의미는요 네번째 의미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거쳐야 할 관문이나 고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취업의 문 이렇게 하면 문이 실존하는게 아니죠 이건 인격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쳐야 할 관문이나 고비 이걸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문을 이 주제로 해서 어 사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인거죠 문 자 물리적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림책에 나오는 사양 여러 다양한 종류의 문이 있고요 이 문을 통해서 어떤 시설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거에요 이게 문이죠 문의 인격적 의미는 뭔가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통 강의 때 홈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하우스는 물리적인 집이죠 홈은 어때요 인격적인 집이에요 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파트로 돌아오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에요 엄마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가족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엄마가 아이들의 문이에요 어떤 문이냐면 행복으로 가는 문 그죠 그 위로 가는 문 격려로 가는 문 이게 이제 우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을 만들어요 문의 소재는 많죠 나무도 있고 샷다 같은 경우는 철제죠 그런거 알아요? 문을 열었다가 유리로도 문을 만들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문의 재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마다의 문을 여러 재료로 만들고 있어요 올코그름이라는 재료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문을 만들어 놓고 니가 알림장 체크하고 가방 싸고 오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갔다 오다가 엄마 안으로 확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 들면 그럼 쉬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닫고 있는거라 그럼 어떻게 돼? 아이들은 턱 부딪히는거죠 그러면 이제 힘 빠지고 실망하고 손 씻고 숙제부터 해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없던 신기한 마음이 창조됐죠 천연시절에 죽었다 깨나도 없던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저도 우리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나타나는 순간 저는 나 아빠들은 또 완전히 애기 때는 이런 마음이 잘 없어 이제 좀 크면서 이제 몇살 되면서 관계가 생기고 이러면서 아빠는 이제 그런 마음이 창조되는데 엄마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 뱃속에서 열달 동안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낳으니까 엄마들은 보통 애가 낳을 때부터 너무 다른 마음이 딱 창조되죠 마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창조되는 것이지 원래 막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죠 아이 일교수 일투족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랬는데 좀 자라도 어느 날 보면 이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잖아요 어린이집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가고 유치원 다니고 학교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우리 원래 그 마음이 다른 마음에 의해서 덮혀버리는 거라 원래는 저기 농사 있는 일로 비유하자 원래는 땅이었는데 농사 있는 농토였는데 어느 날 다목적 댐을 건설하잖아요 합천 댐이 그렇죠 충주호나 그럼요 물이 계속 차가지고 땅이 아주 깊은 물로 덮혀버려요 그리고 거기 원래 살던 다른 원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돼요 그런 불행한 일이 많이 있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제 일부러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합천댐도 가보고 충주호도 가보고 충주 댐도 가보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던 모든 고향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깊은 산골에 살던 사람들은 물이 차면서 다 이주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런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원래 그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랬던 것은 어디 깊은 밑바닥에 있고 사실 두터운 물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불안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큰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스승이 교회 목사님이니까 제가 계속 그 영향을 받아서 주로 주로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에요 이걸 자녀교육으로 딱 치환해도 똑같은데 하나는 깊은 어둠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어두워서 오는거죠 밤에 불안하지 낮에 불안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거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보승 은하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보승 은하에서 돌아가실 때 7개월 전부터 갑자기 눈이 실명을 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신경외과적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 하더라고 우리 형집이 그 보승 은하 201동인가 영남고등학교하고 담 하나를 딱 사이에 두고 있는 동이에요 우리 형집이 2층인데 그실에 영남고등학교 식당이 보여요 우리 조카들 둘이 영남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늘 엄마가 그 너머로 영남고등학교 보면서 조카들 생각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은하 눈이 실명을 하는거라고 저는 한쪽 눈이 근데 서서히 진행되가지고 나중에는 두 눈 다 실명했어요 점점 희미해지더니 우리는 실명하고 나서도 그래도 늘 사셨던 공간에서 사실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요 방영감각을 상실하니까 그 침대가 어디있고 농이 어디있고 기둥이 어디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에 엄마방 옆에 화장실이 있고 우리가 다 기억할 줄 알았는데 어두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안보이니까 방영감각을 상실해가지고 더이상 수십년을 거기서 살았는데도 이게 안되는거에요 계속 불안해가지고 어디 부딪히고 막 계속 이러니까 그가 막 굉장히 불안했어요 신기하죠 왜냐면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왜 불안하잖아요 앞이 안보이거든 빛이 없거든 앞이 안보이다는 말은 사실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가지가 이제 함께 작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도 개기일식이 딱 일어나봐요 얼마전에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됐다고 했죠 캄캄해지거든요 우리 육신에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도 안보여요 신기하죠 우린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이 있어야 돼요 또 빛이 있어도 우린 눈이 없으면 물론 못보는거죠 우리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내가 앞에 안보이다는 말은요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이 아이가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내가 까막눈이란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까막눈이더라 까막눈 봉사 생물학적 눈은 뜨고 대낮을 돌아다니지만 우리 아이가 커서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까막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님 더듬듯이 제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애패기도 하고 안고 울기도 하고 뭐 잡았다가 뭐 놓았다가 뭐 옛날에 보모동 엄마들이 제 강의들은 많이 왔는데 우리의 현역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공부법 가르치니까 보모동이 소문나가지고요 80분이 왔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죠 앉아있는 앉아있는 분 한 분인데 옛날에는요 그 어디서 좀 호세우치에 엄마들이 뭐지 목욕탕 의자 있잖아 그걸 들고 왔다니까 진짜 근데 잘나갔지 아니 목욕탕 의자도 문을 못 열었다니까 문을 밀 수가 없어 바로 문 앞에 엄마들이 앉아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자녁이 미친놈으로 소문났죠 아들 대통령 만들려고 환장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실제로 우리의 꿈이 초등학교 때 잠깐 대통령이었거든 노무현 직접 만나러 가기도 하고 애들고 이랬잖아요 이게 전부 지나가서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부딪치고 저기 부딪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공부 잘하면 행복할까 자기 꿈을 실현하면 행복할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까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다 본 것 밖에 없어요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는데 안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은 능력이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여기서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니까 맨날 이 앞집선을 거듭하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카카오 창시자 이범순과 김범수의 책을 읽고 있어요 서울공대 86학번 서울공대 86학번 우리나라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네이버 사장 네이버 이사회 이사장 이해진 얘도 서울공대 86학번 김범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죠? 많은 성공을 했는데 네이버에 네이버에 실질적 소유주였어요 한때 이해진하고 동업해가지고 처음에는 한게임 만들었죠 한게임 김범수 한 사람이고 뭐 논의를 바둑 뭐 잡기를 좋아하던 카드 이런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실현한거라 그래서 대박 첫째 유료게임 만들어가지고 저도 한게임 사용자에요 저는 한게임 바둑도 가서 옛날에 미친 듯이 젊을 때 막 그래가지고 그걸 네이버 합병해가지고 네이버 사장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얼마 못가서 또 네이버 갈등식에 갈라지고 네이버에서 나와가지고 뭐 미국가 있다가 돌아와가 카카오로 만든거라고 이번에 카카오 만들어서 다음하고 합병을 했는데 그 지금 다음 카카오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다음에 원래 포탈 1이었어요 네이버는 5인가 이랬다니까 근데 네이버가 한게임하고 합병하고 뭐 이러면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포탈 1인자가 됐죠 다음이 밀렸죠 근데 다음에 지금 카카오하고 지금 딱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옛날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채널이 있다 보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뭐 헤어지고 막 이러는 거랑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고도의 능력이 있어도 그 세계에서 늘 그렇게 경쟁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행복하고 좀 거리가 뭐죠 행복은 능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몰랐어요 내가 어둡구나 불안 여러분들 이제 불안의 원인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불안 말고 또 홈돈이 있다고 혼란스러움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의 유치원 보낼 때 내가 네 군데 직접 갔다고 했죠 직접 가서 인터뷰도 다 하고 했어요 얼마나 내가 관심이 많으면 그것 뿐이었어요 우리의 최초의 영화학원 택하려고 태국시는 그 당시 유명한 영화학원을 내가 다 다니면서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하는거 다 알지 학습지를 선택할 때 뭘 하지 수학학습자를 구분을 할지 싱크빅을 할지 아니면 싼 기타를 할지 뭐 아니면 요즘 좀 세련된 뭐 뭐 영재교육 한다는 뭐 뭐 팩토 이런걸 할지 뭐 뭐 다 갈등이라 아니면 아예 뭐 하늘교육을 보내야 될지 뭐 다 고민이죠 저도 해보니까 뭘 하고 선택하라는데 다 혼란인거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거야 또 하나는요 허무예요 허무 짧게는 내가 하루를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저녁에 잘 때 결산을 해보면 남은게 손에 쥐지는게 없으니까 물을 손 손으로 옮겨지면 다 빠져나가죠 안그래요 물을 손으로 옮겨줘봐요 다 빠져나가고 없어 오늘 하루 내가 딱 압다군을 쓰면서 열심히 샀어요 여기 엄마들 그래도 많이 좋아졌겠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그렇죠 특히 이 신울성 지구에 사는 엄마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뭐 잘 모르면서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형편이 비슷한 옆에 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밤모임 띠댕기고 이러면서 막 불편한 의식과 경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러니까 혼란스럽고 열심히 해 하루종일 애 따라다니면서 고함 질러 하는 것마다 찌랄하고 막 하는데 저녁에 잘 때 딱 계산해 보면 오늘도 학습지 밀렸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긴 했나? 행복이라도 했으면 뭐 좀 뿌듯하게 잠들텐데 아무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진도가 잘 나간 것도 아니고 이 허무죠 허무 짧게는 하루에 허무고 이게 계속 쌓여 봐요 나중에 애를 다 키우고 나서도 허무하다니까 이상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죠 뭐가 내게 딱 와야 인생이 만족하거든요 만족이 뭐예요 발끝까지 가득하다 이런 말 아니거든 내가 뭔가 뭔가로 딱 가득 차야 내 인생이 만족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거지 인생은 무엇이 와야 만족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자녀에게서 이게 큰 고민이죠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 제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꽤 잘했는데도 잠깐 성적 나오면 물론 그때 기뻐요 그건 내가 부인하는게 아니에요 잠깐 기뻐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이잖아요 다음 시험이 있고 다음 시험이 있고 실제 수능도 있고 아이고 내가 수능 우리 고3 때 수능을 쳤는데 0.2%에서 0.3% 사이 나왔어요 기쁘게 안고 기쁘게 0.2% 상위 0.2%에서 0.3% 정말 기쁠 것 같죠 우린 절망이라 그때 우리 애가 수학 한 문제를 더 틀리는 바람에 그죠 예를 들어 서울대에 우리 애가 원하는 과를 가려면 우리 애가 그래도 뭐 서울대에 다양한 전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법대가 없어졌어요 로스쿨 생길 바람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경영대학 아니면 사회과학대학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취향상 인문대학 갈 수 취향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서울대 정원이 3,000명인데 문의가로 나누고 거기서 또 사회과학대가 경영대학 그것도 수시 빼고 정신만 딱 하면요 경영대학 52명 사회과학대학 150명인가 모집해요 다 합해 봐 200명 그러면 여기 가려면 최소한 0.2% 안쪽으로 들어가야 그죠 이 수능 2배수 안에 들어서 논술칠 기회를 얻어요 근데 우리가 0.2%에서 0.3% 사이에 수학 한 문제 틀린 거라 하 여러분들 이거 실감 못하겠죠 저기 베이지 부른 소리 하네 속으로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애 성적에 따라서 내 눈높이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2살때는 2살때 기준이 있고요 5살때는 5살때는 5살때 기준이 있고 지금 8,9살때는 이때 기준이 있는 거라 이놈의 우리 기준이라는 것이요 탁구공처럼 절대로 깔아앉지를 않아 수면높이에 맞춰서 수면에 동동동 떠있다니깐 저희도 항상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모르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좌측우도를 많이 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들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안해요 김빼서 근데 사실은 잔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이 빠지는게 중요해요 엄마도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사고치는다니까 애들 힘 있으니까 뛰다면서 뭐 무섭고 넘어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늘 사고치잖아요 왜 힘이 막 넘치거든 아유 내가 미안해 죽겠어 안에서 고학년 수학 공부하다가 꼭 여기 1학년짜리 퇴귀라고 있어 야는 아주 건강하고 힘이 넘쳐 아빠가 특정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힘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항상 형들 따라다니면서 지 혼자 있을 때는 1학년들이 대부분 우리 터줏 때 가면 1학년들 여자아이들거든 그래서 힘을 별로 못쓰는데 형들 딱 나 3학년 4학년에 형들 딱 나타나면 이제 형들하고 저게 잘 맞아 그래서 저것끼리는 그냥 평범하게 노는 거라 돌아다니면서 근데 내가 저 안에서 들으면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뭐 있잖아요 힘이 많으니까 이렇게 뛰댕기다보면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거죠 제강이 넌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오잖아 힘 빠진다 진짜 큰일날뻔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진짜로 공포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이 아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러다가 많은 실패를 하고요 시행착오를 하고 진짜 저는 우리 스승아 만나서 큰일날뻔 했어요 제 인생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아이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스승님이 뭐 교육에 대해서 알겠어요 교육을 내한테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늘 내 앞에서 본을 보인 분이죠 오늘 공교롭게도 책 제목 열려라 문이죠 우리 목사님 대화명이 열린 문이에요 오픈도 열린 문 진짜 열려 있는 분이죠 아무 기준도 없는 분 우리 기준은요 태평양 탁구군 같아서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 올라가는데 이분의 기준은 희한하게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거라 저 같은 사람을 정말 굳이 물론 청년을 만났을 때 니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가 저를 태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우리 앞한테 이렇게 말했다 했죠 완전히 기준이 내 보다 더 낮아진 분이죠 기준이 조금만 있어도 그래 그래 살면 안되지 니가 뭐 그래 살았어 뭐 이런 식으로 책망하고 이랬으면 저는 자연심상에서 안 따라가죠 쪽팔리고 자연심상하고 이러니까 제가 아까 권해드린 동영상 꼭 한번 봐요 평생을 조율증을 앓고 있는 상세상 1학년짜리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1학년 때 동영상 보고 얘가 나도 이번에 자세히 알았어요 와가지고 자기 담임생님 따라서 목사님 집에 놀러갔대 근데 목사님한테 얘가 조울증이 뭔지 알아요? 조증과 울증을 반복하는 거거든 얘는 이제 특히 조증이에요 조증 항상 떠 있는 거라 아버지가 딸 넷을 키우면서 아들을 기대하고 막 딸을 막 스파타식으로 훈련시키고 유도 다 시키고요 겨울에 냉수마찰 나무에 새끼 감아가 당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북에서 남하신 분이거든 유전자 좋아자 똑똑해 애들이 그중 한 달 이 지역에서 지금 주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다 공부니라 공부 진짜 잘해 애들 얘도요 기억력이 얼마나 비싼 우리 교회 모든 차에 차량 번호를 다 외우고 있다니까 그런 애들 가끔 있죠 숫자에 밝고 민감하고 천재라 천재 어떤 면에서 또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듣고 기억하는지 모르고 얘가 하는거 들으니까 상세상 1학년 때 담임생님 따라서 목사님 집에 갔는데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조증이니까 약은 그때 안 먹을 때 거든요 막 목사님한테 자기가 아버지한테서 고생하면서 산 이야기 있잖아요 아빠가 딸을 기대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내 딸 중에 제일 심약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뭐 그걸 계속 한거라 저녁에 놀러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간다 인생도 지쳐서 집에 가쁘고 목사님하고 둘이 남아서 계속 이야기하면 그걸 언젠가 8시간을 했다 여덟시간을 고당이랑 이 짜라 8시간을 자기 인생을 계속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얘는 조증이 있어가지고 침이 계속 튀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목사님 침 많이 튀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침으로 세수를 했네 침으로 침을 많이 이렇게 맞아야되는데 침이 좋은거라 하되 침으로 세수를 했네 이렇게 받아주는거라 그리고 이제 다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더할 이야기 없나 하면서 8시간을 듣고 이게 뭐 사람인지 귀신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런거냐 바쁜 일이 없으니까 저도 해보니까 조금 경험했거든요 옛날엔 정말 제가 정말 바빴어요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마음이 바쁜거야 마음이 급하고 항상 쫓기고 막 그냥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리에 잘 앉아 있지를 못하지 근데 저도 이 제 스승을 만나서 스승이 사는걸 계속 보다보니까 내가 바쁘지 않게 됐어요 엄마들와 저한테 상담하면서 뭐 입에 발린 소리 하거든요 선생님 바쁘신데 뭐 시간을 내주세요 내 속으로 나 남는거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진짜 이 기준이 없는 분 이 상세에서 1학년짜리의 눈높이보다 더 낮게 내려가서 이 아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열린 문이죠 열린 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으로 가는 건요 어떤 사람이 문이 되는 거에요 어떤 사람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문으로 해서 엄마를 누리게 되는거죠 엄마의 상태를 누린거죠 사실 엄마를 누린다는 말은 엄마가 막 짝치고 뭐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데 열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누려 그래서 진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다른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상태가 좋으면 애 안잡아 잡은 일도 없고 저는 요즘 상태가 좋으니까 뭐 우리한테 내가 입만 열면 카톡이 되고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번에도요 캐나다 김치현 목사의 아까 글 있죠 딸에게 보내는 걸 딸을 보내는 걸 우리 가족 단톡방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애가 보통 웬만한거 올리면 뭐 쉽거든 근데 그거 다 보니까 바로 누가 쓴 글이고 가면서 그래 저 엄마가 하나 찍으니까 엄마는 바보가 카면서 지금 여기 해외에서 썼잖아 카면서 이쪽 읽어보면 해외에서 쓴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엄마가 알아맞혔어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그래 엄마 아빠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 카면서 바로 어떤 것이 딱 공급되니까 어떤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리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이끌어져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수시로 일상을 살면서 이걸 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자존감을 높이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기술은 다른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뭐 표현은 어떻게 하고 뭐 아이들 감정 코치는 어떻게 하고 전부 테크닉이나 기술이죠 그는요 근원적인 해결책이 못돼요 지난주에 어떤 피오르도님 카드라고 270회까지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하늘도 안 빠져나고 들었대 근데 선생님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그건 물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단편적이라는 거라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지만 저는 이거 다 배운 거죠 내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 저한테 온 거예요 근원적인 특정한 테크닉이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하거든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번에도 그렇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가길래 내가 화답했죠 그래 아빠 그래 우리 아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했어요 스물일곱 먹어도 내한테 그랬더니 맞나 카드사 이 무슨 말이에요 접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맞나 한마디 한거라 왜 지도해 나와서 바삐 살다 보면 그것도 외국인이 해외 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직전을 하다 보면 많은 스태스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걱정은 그거거든요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인간 취급하겠어요 많이 문화가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깔려있는게 있죠 우리가 왜 은근히 나도 모르게 다문화가정 시집온 사람들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의식이 있죠 말레이지아나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자들이나 아니면 성소공간에서 일하는 그런 아시아계 노동자들 보면 우리하고 피부도 좀 다르고 덩치도 왜소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그런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면 그거 똑같은거랑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싶고 지가 선택해서 간 길이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아이에게 그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글이나 제가 또 했던 강의 동영상이나 이런걸 이제 가족 단톡방에 이제 보내가지고 늘 아이하고 소통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 내가 우리 아이의 문이구나 이걸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아이는 나를 통해 들어와서 내 상태를 누리는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봐야 돼요 저도 내 인생에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에게 늘 여유있게요 네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세상에 어떤 아빠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좋은 마음이 아이에게 흘러가니까 금방 아이에게 딱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 만나 카고 엄마 아빠 사랑해 카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니까요 문 그리고 저는 사람이 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성경에서 예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양이 문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양들이 나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면 알며 꼴을 먹는다 꼴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풀 그죠 양들은 이제 초식도 무니까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 양은 항상 표면적으로는 양 우리에 있는 문을 통과해 나와서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살고 이러는 건데 자 이 양의 문이란 말은요 그 우리가 아까 말해서 현상적으로 말하면 나무로 만든 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곧 문이에요 목자가 곧 그 양들이 문인거죠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목자를 만나면 좋은 풀밭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 풀밭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이고 내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 애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애 키울 때 명절되면 큰 집에 가잖아요 큰 집에 가면 3살 6살 터울의 사촌 형들이 있어요 항상 이 형들이 집 문인거라 형들한테 갔다 오면 새로운 게임을 배워와 신문물을 배워오는 거죠 아빠하고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거라고요 자기가 몇 살 터울의 형들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배워와서 애들이 성장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 많은 것들을 배우죠 맞는 것까지 배운다니까요 형한테 하도 맞고 자라봐 가면 이제 맷집이 생겨요 맷집이 혼자 크는 놈은요 뭐 좀 건드리도 찡 울고 막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진짜 신기하다니까 여기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중학교 2학년짜리까지 있어요 얘들이 막 찢고 벗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또 남자 여자들 내외도 하고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은 갈등 기억들이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애들이 아주 막 한 사회가 돼있어 애들 금요일되면요 불금이라 하면서 저거 다 모인다니까 엄마들 내하고 성경부 하는 동안에 그 이 동네를 헤집고 다녀 뭐 공원 이런 데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민원 안 들어오나 몰라 막 근데 이러면서 애들이 다 배우는거죠 언니들한테 배우고 오빠들한테 배우고 찢고 뽑고 살고 하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걸 배운거죠 공경께도 그 대화명 열린문인 제 스승을 만나서 정말 자기 기준이 없는 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 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자매가 복사님한테 찾아가서 자기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성정재선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복사님은 늘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 복사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사람의 원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용이고 우리는 그를 나타내는 형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나타내잖아요 사람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님은 늘 그 비유를 하면서 성경에 남녀 비유로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신부님이나 복사님들 주례사에서 이 말 많이 하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이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건 표면이죠 현상계에요 근데 이 대학에는 뭔가 하면 전혀 이질적인 두 남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용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 없는 껍데기 같은 흑인 사람이 만나서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마음이 나오는 거라 이걸 늘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 때 이걸 가장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예로 많이 들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흙과 씨의 예도 많이 들고 근데 이 자매가 자기 아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하루는 목사만 들어 가서 따졌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왜 자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연합이 왜 하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자꾸 예를 듭니까 요즘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알아요 복붙지노 남자의 요즘 성정체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젠드가 성정체성이 성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자꾸 감추어져 있어서 몰랐죠 그래서 뭐 오만족이다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종류의 성정체성이 있어요 성전환을 한 트레스젠드도 있지만 성전환을 하지 않은 이상한 애들도 있죠 보이레이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보인데 레이디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화장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레즈비언도 있고 반대로 남자애도 있고 호모도 있고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레즈비언과 호모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성정체성 성정체성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막 특히 보수인 기독교에서는 저건 귀신이 쓰인 것이다 정신을 개줘야된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 엄마가 가서 목사님한테 따졌잖아요 왜 목사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자꾸 예를 둡니까 하니까 이 자매의 사정을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바로 자기 죽음을 딱 내놓는 거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고 말하고 또 호모색 수월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 구약성에서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문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귀신이 쓰인 것이다 그걸 개조해야 된다고 비난하고 정신병자라고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자매 앞에서 바로 자기 모든 기준을 해체하고 아 그것은 하느님과 사람의 연합을 그죠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반적인 남녀간의 결합이 일반적이었으니까 그것을 예로 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한 예에 불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자매가 확 살아나가지고 신기하죠 어떤 애가 우리가 민철이라고 있는데 민철이 지금 40이 넘었어요 근데 바보예요 이 바보로 해야되나 지능이 전혀 거의 없는 그 40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처음에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이게 막 속상해가지고요 그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모든 생명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민철이는 민철이대로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지능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뭐 이런거지 민철이는 전혀 그런거 없어요 의식을 못하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웃고 돌아다녀요 걔가 희한은 내를 좋아해가 가끔씩 하던데 내 옆을 지나가다가요 툭한 치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시위감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처음은 사람들 당황하지 자기 목차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뭐 근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우리 연구소 있는 아이들 보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내가 고암도 지르고 막 하지만 애들은 애들대로 다 온전해요 신기하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 아니고 어떤 애가 있었는데 우리 저기 아가 선생님 장남이 있어요 네 남매중에 첫째가 한샘촌하고 4학년인데 평소에 애가 자고 수업 안할때는 여기 어떻게 오면 조용하게 책만 입고 아무 말도 안해요 근데 이제 이번달부터 자고 수학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어제는 수학공부를 왔는데 선생님 나 방바닥에 누워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매트를 하나 가져다 뒀어요 바닥이 좀 더러우니까 매트가 누워가지고 수학공부를 하는거라 책임을 들은 과목하고 애가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일 줄 알았어요 애 생긴게 애 샤프하게 생겼거든 근데 같이 지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거라 얼마나 자유하면 선생님 방바닥에 누워서 공부해도 돼요 누워가지고 수학공부를 푸는데 그것도 풀면서 있잖아 계속 뭐라고 뭐라고 죽을죽을 하는거라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신기하고 새로운 모습이 들어간 함께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귀여운 구석이 있는거죠 얘는 얘는 이래서 그죠 이렇고 얘는 이래서 이렇고 생명마다 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트라인 없는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우는거죠 그것도 계속 어떤 말씀을 듣고 하니까 내게서 점점 카트라인이 낮아져서 저도 성질 진짜 더럽거든요 예민하고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처럼 여기는가 엄마들이 너를 무서워하지 않아 아무리 용을 하고 고압을 질러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네요 사실은 진짜 행복한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아이들이 엄마들은 내 판단하죠 낮에 엄마를 보면 내가 좀 까칠하다고 계속 비난하는 엄마도 있고 근데 애들은요 신기하대요 또 제가 강의 때 자주 듣는 어떤 누나가 있죠 이창명 감독의 여동생 말씀드렸죠 오아시스라는 영화 보면 문소리가 꼭 이 누나처럼 나와요 이 누나가 옛날에 뭐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쥐약 먹고 하여튼 뭐 자살할뻔하고 입도 좀 돌아가고 입에서 항상 침이 흘러내리고 이런 누나예요 이창명 감독의 여동생이에요 그 집에서는 완전히 버렸지 그 이 누나는 늘 동네 돌아다니면 그 동네 꼬마들 꼬장 꼬장 그 짝대기 같은걸 찌르기도 하고 놀리고 이런 누나예요 저기 감삼동 있는 어떤 약국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약국에서 카운터 일하는 어떤 형님이 그 누나를 불렀어요 박하삼동 마시고 와라고 그래 돌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저보다도 더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들을 만난거죠 그리고 이 누나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 와봐야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누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권력이 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보통 교회 설교하듯이 뭘 가르치고 이런걸 하면 20분 하면 조금 지겨서 안 듣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니까 1시간 넘게 해요 근데 이 누나 집중력이 한 50분 밖에 안돼 50분을 지나가면 있잖아요 이 누나가 계속 목사람한테 영감 좀 그만 해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 한다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다가 우리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이 좀 재미없잖아 그럼 마이크 뺏어 보고 좀 길잖아 빨리 해라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유한거라 목사님 말씀한테는 안 듣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말씀 끝나면 이제 목사님 옆에 단상에 딱 올라가서 빈듯이 누워가지고 이 누나 말을 잘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노트를 써요 오늘 진짜 간증 영향가 없다 그자 하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써주는 줄 알아요 좀 기다려봐라 대박 터지지 않아 그러면서 누나 목사님하고 필담을 주고받은 녹취록이 노트가 이만큼데 이 오아시스에 나오는 그런 똑같은 이제 이창동 감독이 아마 자기 여동생을 모티브로 해서 오아시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집에 어른 이창동 감독 내려왔잖아 어른 돌아가셨을 때 그때 유명한 문성근도 오고 막 왔을 때 그 누나가 싸인다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한테 만나가지고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이 누나가 자유한거예요 그 성경과 하나님을 보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복지가 잘 된 선진국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모든 것이 우선해서 저도 옛날에 LA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는데 길이 길어서서 영화 영화를 재현한 세트 있잖아요 옛날에 타워링이라는 유명한 화제 영화가 있는데 타워링 세트장 줄을 썼어 진짜 그거 시기하더라 세트장이 갑자기 불이 확 나고 있잖아요 뭐 건물 안이 막 왈암 문어져 막 실감나고 막 사이넬이 울리고 이런데 우리 관람 끝나고 나면 그게 다시 원상복구대대 그 다음 관람경을 또 맞이하고 조스 세트장도 가봤고 근데 거기 가면 장애인 딱 오잖아요 휠체어 딱 몰고 오죠 그럼 제일 앞에 착 가서 완전히 그저 이거 뭐라카노 이거 베리에어풀인가 뭐 계단 없는 공간 설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잘 되어있는거죠 좋은 사회일수록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인거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한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마다 다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죠 뭐 기독교는 뭐 이상하게 왜곡돼가지고 죽고나서 가는 천국 역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 뭐 불교에서는 극락 또 토마스 모 같은 분은 유토피아 어 마크스 같은 분은 공산주의 코미니티 뭐 이런걸 전부 인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인데 거기 가면 한 아름다운 사회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UFO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 없는 한 아름다운 사회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가 나타나는데 다른건 다 말 못하고 오늘 문의 주제니까 그 아름다운 사회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러요 에데루살렘이 저희 지금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냥 예루살렘 물리적인 예루살렘 여기는 인격적인 한 사회란 뜻이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사회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주 알죠 진주 진주문이란 말은 진주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조개가 어떤 이유로 왜 플랑코톤 같은 걸 먹으려고 입을 쫙 벌렸는데 모래 하늘에 딱 굴러들어요 그래서 조개 속살이 박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개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을 이기려고 자기 생명 안에서 계속 어떤 액체를 분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모래를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흐르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 모래를 중심으로 해서 알갱이 하얀 알갱이가 형성되죠 이게 진주죠 진주 그래서 진주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조개 입을 벌려가지고 상처를 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진주인거라 그러니까 진주는 뭔가 하면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 많은 과정을 이기고 승리한 많은 과정을 지나온 어떤 사람의 인격 이게 우리에게 진주문인거죠 그 아름다운 사회로 들어가는데 진주로 된 문이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저보다 더 절망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내게 문의되는 거야 암환자들에게는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되죠 보통 그래서 암환후회 이런 데 가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교육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어려우니까 제가 많이 위로되죠 유튜브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 보면 제가 많이 위로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렇죠 제가 거치지 않고 이론을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어떤 인격이 사람이 내게 문이 되는 거야 진주 같은 사람 상처를 그죠 자기 생명의 어떤 것을 분배해서 감싸고 감싸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영롱한 보석이 된 사람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제게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전부 내가 들은 말씀으로 다 감싸져서 지금 어떻게 남들에게 자랑하는 보석이 됐어요 우리 마누라 내 버린 사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약간 그렇긴 하지만 내가 가장 부끄러운 사건인데 동시에 오늘 나를 복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 사건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그런데 이미 내게서 나온 내가 들은 내게 조성된 생명이 이걸 감싸는 물질을 분배해 낸 거라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처음 보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이번 주에 누가 쪽지와서 카드라고 선생님 강의 잘 듣고 댓글이구나 우리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유튜브 보시는 분이 광주에 사시는 분이 이번 학기에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다 이야기하는지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래야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말씀을 깊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 같이 아이가 그 정말 절망적인 암투병을 하는 이런 분에게도 내가 전혀 그립기는 없어요 내가 아무 경험도 없는데 그죠 보통 여러분도 주변에 누가 그렇게 심하게 하면 위로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죠 인생은 원래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몰려가서 그것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죠 그리고 죽음이 늘 내 눈앞에 와있고 그 말을 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내하고 다른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모기님 동생이 마지막 위암투병을 할 때 재작년에 우리 형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도 그때 위암투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형이 책도 읽고 연구해가지고 비타민 말기니까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비타민요법을 한번 써보자고 해서 내 동생이 비타민요법을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모기님 동생도 그때 우리 형한테 우리 형 병원 진료실에 왔어요 상담하러 그때 우리 형이 바로 묻는 말이 니 죽음이 두렵나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은 이런 환자가 그런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모기님이 우리 형이 너무 겁이 났대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하고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못 올린다 암환자 앞에 근데 우리 형은 바로 들어 니 죽음이 두렵나 그랬어요 왜 우리 형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형도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표면적으로 멀쩡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인생은 늘 죽음 앞에 있는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창고에 쟤 놓고 밤마다 걱정하는거라 누가 훔쳐갈까봐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밤 내가 니 영혼을 거두고 가면 니가 그렇게 애써 본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늘 들었어요 아 나도 저 사람과 같구나 난 아까 말한 그 오아시스의 주인공 같은 그 교회 누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우리 목사님이 받아준다고 생각한다 또 아까 조울증을 앓고 있는 그 그 자매를 우리가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받아주는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거죠 그냥 걔도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병이 생긴거에요 저도 그렇게 태어나서 꼭 그 병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 자매에게 없는 다른 고질병이 또 있거든요 왜 내가 살았던 환경 때문에 생긴 내 트라우마나 이런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표면적은 다르지만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이런거 없어요 윤주랑 내가 오잖아요 나는 발로 찬다니까 내 앞에 1m 앞에 오지마라 왜냐면 걔는 조금만 받아주면 계속 손 만지고요 안고 남들은 받아준다고 생각 받아주지 난 똑같이 지금 똑같이 야 침 튄다 일밀단으로 오지마라 내가 좀 받아줬거든 옛날에 받아주니까 우리 성경부 모임이 와가지고 막 완전 깽판을 만들어 놓는거라 내 욕을 막 하고 막 그 카카오 이틀으로 병원이 실려갔잖아 정신병 6번가 그 6번 갈 때마다 두달씩 또 하루는요 새벽 6시 우리집이 찾아왔다니까 조금만 자기를 받아주면 이게 조증이 있대 야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거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근하려고 준비하다가 놀래가지고 6시에 누가 벨을 눌러가지고 이게 화면 보니까 윤중가 우리아이프가 떨면서 여보 여보 우야구 그냥 모른척하고 그냥 대꾸하지 말아 받아주는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거라 이거 놀라운걸 우리가 배웠어요 열린문인거죠 우리아이들이 다 다른거 같고 특징도 있고 뭐 장난 좀 되는거 같죠 아이들마다 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윤중아이는요 간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너무 깊이 소화해가지고 단지 병이 있을 뿐이죠 병 때문에 말을 너무 길게 오래 하는거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조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혓바닥에 말려서 말을 못해요 얘는 간증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일부러 약을 안 먹는거라 간증할 때 되면 약을 딱 숨겨요 딱 들어보면 알아 저기 병원에 갈 때 저기 병원에 갈 때 다 돼가는구나 카면서 그럼 내가 캐요 야 니 곧 병원 가겠다 카면서 빨리 약 먹으러 가면서 내와 개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거죠 우리 형이 말기암 환자하고 전혀 다를게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죽음 앞에 늘 서있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울게 없죠 이게 신기하죠 모든 사망을 이기는거라 생물학적 죽음 말고요 인격적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내게 어떤 영향이 와서 내가 침대에서 못 빠져나오고 속이 너무 상해서 계속 깔아앉아있죠 이게 사망의 상태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모든 사망을 이긴다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구나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람은 형상이라서 이 생명이 형상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표현되는거죠 전기가 발전소에 있잖아요 등은 전기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빛을 내는거라 인생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들어오면 꽉 차요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에게서 빛이 나온다 나는 빛이 아니고 등이지만 내가 이걸 비춰내는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아까 토론토에 있는 김채연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형상이란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그릇이고 거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릇이죠 무엇을 담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거울이에요 뭘 비춰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온 것을 비춰내는 거에요 내게 좋은게 오면 좋은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죠 그릇으로써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쉬고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살면요 더이상 소원이 없어요 여한이 없다고 하죠 행복하거든요 아이하고 소통해 봐요 더이상 바랄게 없어요 참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이 되는거죠 문이 그것도 기준만 문턱 높은 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점점 기준이 낮아지는 문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가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열린문이 되었으면 하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러가지 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하지만 아 내가 문이구나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과해야 행복과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렇죠 안그러면 턱턱 막히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존재에요 중요한 존재죠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아니면 이런 말 절대 못들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이 행복을 제일 잘 말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저는 뭐 교회 가면 저 구석에 앉아있어 제일 뒷자리에요 그냥 평범한 한 형제 불구한데 근데 여러분들 앞에 오면요 내 아니면 여러분들 이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 당장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소중한 귀한 존재죠 제가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이 못 가는 곳을 내가 대신 가니까 이걸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번개치면 신이 노였다고 생각했어요 시골 할매들 그렇죠 가뭄이 들면 신이 노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우지 지내고 뭐 이랬어요 이게 아주 원시적으로 신에 대해서 인식한거죠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신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죠 신이 뭐 아무리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인식할 수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이런거라 엄마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 있어요 아가페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 땅에서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보내졌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이 엄마를 대신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모신이라고 하죠 저도 실제로 그런거 같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 아름다운 마음 풍성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면 나타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져야되요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방법이 없다 맞아 아니에요 남 만나서 행복해지는게 쉽겠어요 정말 어렵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내 높은 자부심이 있어요 아 내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발딛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쓰임은 다 달라요 작은 물고기가 있고 큰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대로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대로 다 필요하대요 작은 물고기는 조그만 연못을 제어하고 연못을 다스리고요 큰 물고기는 거대한 태평양에서 활개치고 이러는거죠 물고기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빠져 죽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한다 이게 생명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소중한 존재에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마음을 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을 내가 아니고서는 아이에게 나타낼 전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게 있으면 뭐 과외 시키면 되지 소화공부 시키듯이 공부방 보내면 되겠어요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문이 되는거죠 인격적인 문 누구나 가능한 이게 우리가 점점 이제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된가 하면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시는 문 동네 옆에 내들이 와서 여러분들 잘 보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한다니까요 자퇴상담 이혼상담 뭐 오만거치 않다 하거든요 우리 와이퍼 내 버렸는데 안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모기님 봐요 모기님 주변에 다른 엄마들 뭐라간 줄 알아요 모기님 보고 재수 없다고 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모기님 그때 남편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저 무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우이천을 4년 보냈잖아요 겸이를 그리고 영우이천 다니는 옆에 내다고 수준 맞추려고 남편 쫄라가지고 명품병을 한 방에 5개 썼어 지금도 집에 있잖아 그리고 오만 사격을 다 시켰어요 겸이가 아까 썼다는 그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 엄마도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격도 겸이가 기억하고 있대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사격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오는 겸이 고향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들 생각하거든요 저 고향 저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는 상세구성 보다 더 성적 나쁜 애들이 가는 군함 여성 나왔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막 그렇게 돈질하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자기 고향 친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업체 부설학교 다 있는 고향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걔도 우리 강의 듣고 우리하고 함께 사는데 걔도 이게 있잖아요 은근교 가시는 분이 무승한 바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그게 말씀이 들어가서 다 걷어내고 포도씨가 뿌려서 포도밭이 된거라 지금은 엄마들이 다 겸이 엄마 좋아 하잖아요 겸이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니까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 안 하고 다 겸이 엄마한테 전화 하더라 나는 저 방이 박혀가 맨날 애 공부나 시켜보고 소통은 겸이 엄마하고 다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니까 꾸준히 말씀 한번 들어봐요 이상하게 우리 안에 생명의 권위가 생겨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질 더럽고 뭐 자랑할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유튜브 스타드라고 비교하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근데 저는 자랑할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개원씨 내가 좋은씨를 받아서 좋은씨를 열매 맺은 것 밖에 없어요 저는 바치니까 아주 쉽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바치니까 좋은씨를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이 되는거죠 학교가다 돌아오면 늘 강조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다닌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학교가다 돌아오면요 위로 받아야 된다니까 따뜻함이 필요해요 엄마들 따뜻함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어야죠 아이들에게 수고했다 기특하다 하고 꼭 안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그림책을 통해서라도 표현하고 이렇게 이걸 매일 해보라니까요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 이게 안되니까 여러분들 종강파티 할 때 내가 강의 1 하나기 동안 들은 소감을 말해보라고 하면 엄마도 대부분이 말하다 다 울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들려준 기억이 없어 이상하게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눈물이 안 나요 수다를 뜰 때 눈물 절대 안 나죠 남 씹을 때도 눈물 안 나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이상하게 감동이 돼서 내게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숙제를 했어요 아까 소개한 글 5개 중에 어디에도 좋으니까 댓글을 최소 하나씩 다섯 군데 다 달면 내가 선물 주고 도저히 뭐 마음이 안울어나고 나는 귀구멍이 뭐 막혔다 이런 분은 특별 상담 알았죠 여러분들 자꾸 표현을 해야 저도 여러분을 깊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 물린처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태를 모르니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들은 분들이 돼 갔으니까 그죠 지금 표현을 해야 돼요 뭐 잘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내만큼 하면 돼 내만큼 지우지 말고 아무 내가 작성된 글을 본다면 보고 몇 개 지었는지 다 조사할 거예요 쑥스러워하지 말고요 많은 엄마들 카드라고 썼다 지웠다 하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죠 내만큼 하면 돼 내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만큼 내게 내 마음의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또 새로운 말이 들어가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꽉 채우고 있지 않으면 새로운 말이 안 들어가고 다 귀로 흘러 지나가 그래서 이걸 신진대사라고 하죠 생명의 신진대사 먹고 소화하고 소화 안된 건 배설하고 이걸 계속 해야 생명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번 학교 동안 연습을 잘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 출석 부르면서 내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